자, 지금부터는 선수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. 싸늘하다. 내 본진의 풍경기가 날아와 꽂힌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날들은 누구도 빠르니까. 빅가이에겐 전진 2병형 한 번, 둘마담에겐 인터뷰 한 번, 다시 1분 뽑고 빅가이에겐 3병형 사진 한 번, 이제 겨울마담에겐 마지막 결승 인터뷰 한 번. 공작구만, 또 난리구냐? 뭐야? 시작부터 누군가 초장량 지었지. 내가 등다리 핫바지로 보이냐, 이 XXX. 그 거 있어? 증거? 증거 있지. 내 앞마당 바로 옆에 건설로겟이 빼졌을 거고요. 지금 내 앞마당에 놀고 있는 거 이거. 이거 동영 아니야? 신약을 쓰고 있는 XXX. 해 건드리지 마. 승모가지 날아가면 깨. 왔다 가지 마. 이렇게까지 우승해야 돼? 잠깐. 그렇게까지 블리즈컬을 가야겠냐? 날들 하나 걸리면 지지치는 거 안 되었냐? 좋아. 이 빌드가 전진 2병형이 아니라는 거에 GS의 상급 모드하고 블리즈컬 티켓을 건다. 쫄리면 지지 치던지. 어디서 틈으로 없는 게 약을 팔아? 하나의 빅가이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? 또 달리냐? 또 달려? 뭐냐? 내 GS의 상급 모드하고 블리즈컬 티켓을 건다.